어젯밤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었죠. 53K까지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 나와주면서 56K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코인도 24층에서 19층까지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 나와주면서 21층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여러분들 분할로 진입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시바이노코인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 공탐지수가 공포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공포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상 극단적 공포까지 내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코인 시장 자체가 극단적 공포까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극단적 탐욕에서 공포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물량이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쉽게 떨어지는 만큼 쉽게 상승하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손절보다는 여유롭게 여러분들 매물 때 진입하고 손절하고 입절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바이노 코인 그동안 흘러간 거를 보면은 하락장일 때 이쪽이죠. 30층에서 잠깐 이렇게 반등 나와줄 때 말고는 사실상 수익을 봤다 할 게 없어요. 지금 이쪽에 19층이죠. 20층에서 19층 떨어져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 나와서 21층까지 올라간 거. 이것도 지금 5에서 8% 혹은 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전체 시드로 치자면은 진짜 뭐 1%, 2% 정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서 담아뒀던 시드들 나중에 정고점이죠. 0.06원 6구간을 뚫어주면서 0.1원 0.2원을 가게 되면은 저희 시드가 평균 단가가 한 0.0 3원 0.027원 뭐 이 정도 되죠. 쭉쭉쭉쭉 상승해주면은 뭐 5배 혹은 6배 그 이상 수익을 벌어 가시는 건데 이 분할 시드가 종합적으로는 500에서 600% 정도 수익을 벌어 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는 계속해서 이 분할로 몇십만원씩 수익을 보고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죠. 물론 저는 이때 담긴 했습니다. 이때 담고 이때 어느 정도 입절을 하긴 했는데 그 이슈가 좀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단타 치시는 분들한테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자리예요. 물론 이 추세 전환까지의 확정, 확정까지 빠르게 가려면은 7월 중순. 7월 중순 그리고 느리게 가면은 8월 초 7월 말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 수익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시드를 뿔려 나가는 게 중요하죠. 코인 개수를 모아 가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을 때 시드를 잃지 않고 코인 개수를 뿔려 나가셔야 나중에 정보 좀 뚫어주게 되면은 큰 수익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건데요. 저 김재민 트레이더만 잘 따라와 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다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구간 거래량 올라오면서 반등각 잡아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구간도 좀 수익 많이 봤었죠. 나도 이런 거 단타 들어가서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더보기란에 제 개인 번호 있는데 010-4826-6816 이쪽으로 이제 숫자 7 문자 부탁드리고요. 지금 시드를 모아서 왜 코인을 사 모아둬야 되는지 그 중에 또 왜 민코인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쇼 치고 이 구간에서 롱 치고 다시 이 구간에서 쇼 치고 롱 치고 쇼 치고 롱 치고 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2%, 3%, 5%씩 수익을 봤었습니다. 이런 거 나도 단타 이런 거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더보기란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7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시드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00억 부자 만들어드린다고 했었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찾아왔습니다.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쌍승사이클이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메이저코인만 담아두셔도 여러분들 무조건 돈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5배, 10배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라고. 사실 주식도 삼성전자 같은 거 사두고 10년 묵혀두면 무조건 돈 벌어 갑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그닥 높지 않죠. 10년 동안 한 2, 3배 되나? 그런데 여기 코인 시장은 다르죠. 최소 10배, 많게는 여러분들 1만 배까지도 먹습니다. 가늠이 잘 안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이런 거 담아두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이 몇 없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는 코인 민코인, AI코인, 리얼월드 에셋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 3개 코인 뭐예요?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민코인만 담아두셔도 진짜 한 달 만에 10배, 하루 만에 100배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준다면 1000배, 만 배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인데 이전에 시바이노 코인이 200만 퍼센트 몇 배인가요? 2만 배죠. 2만 배가 상승했는데 지금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아마 장기 홀더 분들은 100만 원이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1조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대박코인, 여러분들 2021년 때는 노처타 치고 이번 2024년에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꾸물꾸물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시바이노 코인 같은 대박코인 찾는 거 여러분들 로또 당첨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인마켓캡, 민코인 테마 보시면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코인 규제가 심했던 2021년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예전에 가상화폐 모든 거래 불법 때려버리면서 진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024년에는 뭐가 달라요? 지금 가장 최신 뉴스만 해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의 최대 선물 거래소, 시카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게시하기도 하고 아발란체 코인, JP 모공과 협력, 체인 링크, 여러 자산 운용사들과 자산 토크나 완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어마무시한 호재거든요. 그래서 체인 링크랑 아발란체가 지금 저점 대비 5배, 3배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이죠. 트럼프가 CBDC 발행 금지할 것. 이 발언 이후로 트럼프 코인이 무려 6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올해 초 2월에 트럼프지가 보여드리면서 트럼프 코인 그렇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었고 나중 가서 트럼프 코인 왜 안 담아냐고 무조건 후회하신다고 영상까지 제가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안심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민코인 중에서도 정치 테마 민코인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트럼프 모자 코인은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제 영상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코인 제가 정확하게 일주일 전부터 제가 담아두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만 보고 따라오셨으면 벌써 10배 먹었고 앞으로 남은 미국 대선 2024년 11월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 상승장까지 지금 이 코인 시장 중에서 민코인 그리고 정치 테마 민코인이 아주 그냥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저한테 마가코인 정보 받아가셔서 마가코인 담으셨던 분들 최소 2배 많게는 20배까지 수익 보셨고요. 일부 입절하신 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 보고 계십니다. 최근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총 5천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였고 이거를 시간 단위로 환산해보면 우리 돈으로 시간당 30억억 원 규모인데요. 트럼프 관련 캠페인 참여 방법 중 하나가 암호화폐로 인한 송금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갑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런 코인이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벌써부터 2배 3배 상승해주면서 지금 어마무시한 폭등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코인 시장에 좋은 소식 호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민코인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100배 1000배 그 이상 수익 보시는 겁니다. 진짜 이쪽 민코인은 별의별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많고 많은 민코인 중에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민코인은 진짜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내년에 3억 5억까지 가면은 요 코인은 최소 100배 많게는 1000배 만배까지도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당 코인 공유 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코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료방 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100배 상승하는 민코인 정보 받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꿀 정보가 없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대불장입니다. 이런 기회 흔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 민코인 정보 우리 구독자님들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코인 시장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상승 사이클이 무려 여러분들 놀라하지 마세요.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2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3억원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을 해준다면 아까 보셨던 코인 100배 상승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 그 이상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한 번 코인 정보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푹 묵혀두셨다가 나중에 딱 열어봤을 때 100만원이 100억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